자, 명조풀이를 보겠습니다. 임자, 임자, 임인, 임인. 위 청간에는 다 임수만 있네요. 물난리게 좀 물난리. 자, 보겠습니다. 이 청간은 전부 임이에요. 자월이에요.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이 있네요. 인 속에는 이, 무, 병, 갑이 있죠. 자, 무토와 병화가 필요한데 다 지장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토와 병화가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지장간이라도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데 또 기본적으로 보면 수생목으로 흐르죠. 수생목. 다행히 인목이 사목이라서 물을 많이 빨아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가 와주면 좋겠죠. 화가. 그러니까 화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인, 무, 병, 여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화생토로 무토를 생해주면 이 물을 좀 제어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목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느냐 보겠습니다. 운은 보면 인묘진, 사오미, 목화운이에요. 다행히 목화운이 괜찮고 목화. 목화운이라서 운이 좋아 보이고 또 토가 여기 오니까 운이 정말 좋네. 이 양반은. 운이 좋다. 행운이 좋다. 이렇게 보겠어요. 철원일기. 철원일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임수일주라는 거죠. 하나의 기군으로 되어 있고. 살왕, 득지. 칠살이 왕합니까? 자, 무토, 무토, 무토. 이게 있는데 왕에서 득지. 득지하고 있다. 득지라는 말의 표현이 맞을까요? 여기에 창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장간에 있는데 지장간에도 어쨌든 득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황이다. 실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이거 같아요. 자, 인 속에 있는 무토, 병화, 감목이 이렇게 있는데 자, 무토가 이 세 개나 있죠. 여기도 보면 지장간에 병화도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화생토로 재생사를 해주고 있죠. 재생사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지장간이 있는 거잖아요. 창간이 이렇게 왕한데 그만큼 강할까요? 그나마 무토가 세 개의 지장간에 있어서 그나마 낫긴 한데 이걸 창간에 이렇게 나타난 임수를 감당할 만큼 강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전용 인중 병무, 그렇죠? 인 속에 있는 무토와 병화를 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위 재살 득지라. 제가 살이 득질했다. 제가 득질했다는 말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지장간에 있는 건데요. 어디에다 득질을 한다는 거죠? 차라리 화생토로 재생사를 해준다. 이게 더 재생사를 해주고 있어서 좋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도 좀 재생살도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무병값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9, 3, 18이다. 그러면 어떤 달에 있어서 9일까지는 무토가 사령하고 3일간은 병화가 사령하고 그다음에 18일간은 감옥이 사령하는데 이게 지금 같이 존재했을 때 화생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논리적으로. 각각 다른 날짜인데 또 무색을 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득질했다는 것은 임수에게 필요한 무토와 병화가 각각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재생과 살이, 칠살과 살이 각각 지장간에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다는 정도로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놓고 보겠습니다.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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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진. 다 물받았는데요. 이거 하나 빼놓고 뭐예요? 다 신자, 진, 수국. 다 뭐예요? 전부 수잖아요. 수가 어떻게 해요? 수생목으로, 간목으로 설계시키죠. 여기서 아주 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간목으로 그나마 설계시켜서 그 다음 뭘로 가면? 화로 가면 되겠죠. 병화로. 화가, 병정, 사오미, 목화. 다행히도 운도 목화로 흘려서 좋죠. 자, 비천. 비천, 농마격이다. 하늘을 나는 농마다. 상서, 상서의 명저다. 자, 수목상관. 수목상관이라는 것은 이거죠. 자, 수, 목. 그렇죠? 수와 목의 상관격으로서 전치, 간목 이용. 간목을 용신으로 쓴다. 그렇죠.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물을 빼야 되죠. 배가 터지기 직전이야. 그 터지기 직전의 기운을 빵 뚫어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클 때는 누르면 안 누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안 보이다. 바늘로 구멍을 뚫어준다. 뭐죠? 설계시킨다. 그 말이죠. 설계시켜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간목을 용신으로 쓴다. 그 말이죠. 비천, 농마다. 비천, 농마께 검색해 보세요. 그런 즉, 상관격, 지변형. 상관의 변형이다. 지금 일종의 수색목으로 상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천, 농마격이다. 아마 유튜브에서 비천, 농마격을 치시면 될 거예요. 나승성, 비천, 농마격 치면 뜰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항상 여러분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요. 제가 거의 사중명략강에서 거의 웬만한 건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나승성, 비천, 농마격. 이렇게 쓰면 비천, 농마격이 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참고사주 한번 볼까요? 자, 참고사주. 비슷해요, 사주가. 자, 참고사주를 보시면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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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호인데 자, 보시면 거지사주래요. 자, 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시의, 청강과 지지의 재성이 있죠. 재성이 나옵니다. 돈이 있어요. 또 오아가 있어요. 뿌리가 돼지죠, 뿌리. 그러니까 돈이, 뿌리가 있으니까 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거지사주냐. 거지사주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오충. 자오충이 돼가지고 이게 오아가 충되니까 오아가 흔들리니까 병화도 흔들려 버리죠. 뿌리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재성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돈이 전혀 커지면 돈을 아예 만질 수 없는 사람이겠지만 이런 사람은 돈을 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만질 수는 있다. 돈을 만지는데 깨져버리기 때문에 돈을 버는 쪽쪽 써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모은다. 돈을 모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지금 나온 명조는 갑진이었잖아요. 갑진. 이게 아니고 갑진이었잖아요. 밑에 수가 이렇게 많아도 감목으로 재물을 설계시켜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부르면 이거를 극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뭐다? 바람을 뺀다. 이게 뭐죠? 설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목이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식신생제로 흘러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수와 화의 싸움이 되어버렸죠. 이쪽은 수, 이쪽은 수, 이쪽은 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목이 있었으면, 갑목이라든가 또는 밑에 임목이라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생목, 목생화 했으면 정말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와 부자는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운이 또 왔단 말이죠. 여기 보면 운은 갑목을, 목, 임묘진 이때는 목이 운이 왔잖아요. 그럼 이때는 돈을 벌 수 없지 않을까. 그런데 거지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지라고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충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병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 사주는 연애자평에 기재되어 있는 거린의 사주다. 연월일주의 임자가 극히 왕성한데 반하여 재인, 병원은 시주에 있을 뿐 재를 생하는 식상. 식상이 뭐죠? 목이죠. 목이 사주에 없다. 군비. 군비라는 것은 뭐죠? 무리군자죠. 그러니까 수가 많다는 얘기죠. 수가 병화를 쟁탈. 서로 뭐죠? 뭐죠? 군비 쟁탈. 군비 쟁탈하고 있죠. 재성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지지의 자수가 오화를 충고하여 세 사람이 한 그릇에, 밥그릇에 매달린 격이 되어서 그 팔자가 거짓 증세가 된 것이다. 백영광 선생님의 책이라고 하는데 백영광 선생님의 사주 정설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걸 정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 있고 또 똑같은 사주예요. 똑같은 사주. 이 사주는 또 웃어 갖고 왔을까요? 보시면 14번 낭월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낭월 스님의 출처,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논조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의 임자일주가 겨울의 자월의 임자일주가 수세가 넘치고 있으니까 다 수죠. 이를 제어할 뭐죠? 우리 때는 무토와 병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토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때 설기시킬 뭐다? 목도 필요하다. 뭐냐면 이거는 설기시키니까. 그런데 목을 찾아봐도 없어요. 목도 없다. 즉 사주에 전혀 쓸모없게도 겨울이라는 점을 들먹거리면서 시주인 병화를 용신으로 삼켰다. 그나마 이게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병화라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용신은 자오층으로 자오층으로 인해서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있다. 수가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데 불이 이렇게 부티칩을 쓰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 되는 거죠. 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 목이나 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외로운 불은 시대 뜻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다.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감이 든다. 실제로 이 사주의 진공은 밥벌이도 못해서 필요 먹고 다녔다고 한다. 자료를 보면 걸개라고 되어있으니 과연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병든 용신이 용신에게 약이 없으면 이렇게도 삶이 고단해지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도 억불법으로 관찰해보면 화입장에서는 신약한데 생조를 해줄 인성 즉 목이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즉 신약한 병화가 도움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같은 이야기지만 일단 억불리 이야기보다는 뭔가 좀 사태가 심각하다는 맛은 병약 용신에서 느껴진다. 그래서 의미는 그냥 도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의문이 되는 게 수가 이렇게 많죠. 물론 기본적으로 좌우충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흔들렸기 때문에 재물이 거의 없었다. 돈만 벌면 술 사먹다고 해야 될까요? 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일단은 수가 이렇게 많은데 무토라든가 간목 이런 게 없어요. 화는 있어요. 화는 있어요. 재성은 있는데 충이 되고 있어서 깨지고 있다. 이게 충 때문에 깨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 사주의 약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운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목이 와준단 말이죠. 이렇게 목. 특히 이때 가빈 을묘 때는 가빈 을묘 때는 어떻게 해요. 진도 별로 도우면 안 돼요. 신자진은 수국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병화도 깨져버리죠. 병화도 깨지니까 가빈 을묘 이때 20년간 대우는 어떠냐. 20년간 이때는 돈이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이때는 쩐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돈 버는 쪽쪽 어떻게 돼요? 이때는 좀 여유있게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0대하고 30대 그런데 그 뒤에 30대 후반 이후로는 운이 다 깨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었고 사는 과정 중에서 돈은 약간 만질 수 있었지만 깨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지 사주가 되는 것은 맞다고 하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돈을 전혀 못 만져본 그런 인생은 아니고 그래도 중간에 한 20년간은 돈을 만져본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